안 찌지만 않으면 참 순해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필라테스 살아오신 분들이 여기서 운동하고 있잖아요. 운동하고 있으면 뭐 해요, 봉공이는? 봉공이는 운동 시작하면 저기 안에 들어가서 쉬거나 아니면 날씨 시원하면 테라스에 가서. 밖에 가 있고. 쉬고 여기 앞에다 의자 놓으면 애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두고 그것도 좀 무서워하시면 사무실 안에 들어가 이렇게 하고. 저기 저기 물. 네, 물. 그럼 제가 손님으로 왔다고 생각하시고. 네. 제가 이 허리 쪽에, 목이 좀 안 좋아. 목이요? 목이 좀 안 좋아. 목이요? 네, 그래서 좀. 그러면은. 마사지 받으려고. 여기 마사지가 아닌데 형님. 반반씩 해서 할 때 우리 봉공이에 반응을 한번 보죠, 봉공이에. 그럼 이제 이렇게 누워있으면. 네. 저 지금. 저. 저. 봉, 봉, 봉이란 뭐예요? 봉공이요. 봉공이는? 그냥 가만히. 봉공이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냄새 맡고. 저를요? 네.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좀 자세만 좀 봐드릴게요. 예, 예. 아, 나 개가 찍혀보는 가운데서 이 저 피라테 사는 것도 처음이네. 아, 근데 애가 오래 봐서 잘 알아요. 잘못하면 계속 쳐다봐요. 아, 그래요? 네. 아, 아휴. 유연하시네. 생각보다 되게 유연하시네. 생각보다 유연해요. 유연해요. 그렇게 안 보이셔서. 가만히 있네요, 봉공이. 네, 수업 들어가면 제가 막 동작하는 것 같고 수업하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저게. 간단하게 했을 때 지금 특별하게 하체 유연성도 괜찮으시고요. 문제가 없으시고요. 지금 왜 왔다 갔다 줘?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제 스윙이 냄새 맡으러 올 수. 큰 관심이 없는 건가? 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건가? 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건가? 저게 경계할 때의 모습도 동반되어 있고, 지금은 보호자하고 형님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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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꼬리표가 뜨시면 안 돼요. 여기도 눌러놓고 허리도 눌러놓고 차렷 자세를 갈게요. 봉보이는 뭐예요, 지금? 봉보이는 지금 계속 앉아있습니다.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일어나자, 뭐. 일어날 때 형님 저 오른쪽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일어나세요. 이쪽으로 하면 걔가 있잖아. 일러들이면 걔가 따나들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저러다가 이제. 저렇게 뭐 행동을 하네. 네, 긴장스러워하네. 우리가 얘 죽을 걸 가져왔거든요. 간식이요? 네, 네. 저희가 한번 주워볼게요. 네, 잠시만요. 어떤 바람을 보면. 지금 그냥 간식을 멀리. 그리고 지금 도윤 씨 허리 너무 많이 숙였어. 알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툭 던져야 돼요. 봉봉아, 이거. 쑥. 오케이. 아니, 뭐 쳐다보니지 안 쳐다보니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털 때문에. 봉봉아, 봉봉아. 간식 이제는 주지 말고 가만히 있어보시겠어요? 만약에 먹이에 대한 공격성이 있으면 가까이 와서 좀 위협을 할 거거든요. 가까이 와서 좀 위협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손이 뒤로 가면 안 되고요. 병치나 가슴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병치나 가슴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네. 얘가 제일 많이 부르는 부위가 어디예요? 손. 손. 무조건 다. 그 회원분들도 또. 다 손이나. 그러니까 만지다가 물리네요. 다른 거 할 때 이러면. 어때요? 진짜. 못 웃기게 하려고 던지신 거 아니죠? 약간 형님. 가만히 계시면 현이 계셔보세요. 둘이 떨어지지 말고 보호자님은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한번 움직여볼까요? 만지지는 말고. 보호자님은 여기 계시고 저희 둘이 한번 붙어서 왔다 갔다 한번. 천천히 움직이세요? 갑자기 지금. 아마. 전혀 관심 없을 거예요. 전혀 관심 없을 거예요. 지금. 서세요 그냥. 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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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밥그릇이 있어서. 밥가 잘 들어avo Nat discussions. 그러면 드시면 안되는데. 밥그릇 toilet 아직도. 밥그릇가 가지고 잠깐 다른 데 들어가 있어보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보호자를. 보호자분이 밥그릇을 치울. 밥그릇을 빼요. 대 rendered 가 Or노래. 다른eth 한번 에게 해 보세요. 네. 소 Fürth在 DidnthContainack. 없을 때 우리한테 어떻게 알아보게요? 문을 닫아버린 거야. 계속 저 주인이 들어간 그 앞에서 계속 서 있어요. 지금 뭐 아빠 보호자님한테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죠?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잠깐만요. 아... 엎드렸어요? 서른 것 같아. 네,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강아지를 아까 테라스라고 했던 거기다가 넣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테라스에 들어갔어요? 네. 가자. 오, 하우스. 여기 들어가면 조금... 네? 여기 들어가면 이제 난리 쳐요. 어디에? 가까이 오시면 이제 천하 보면 이제... 아, 우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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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잠깐만. 자, 잠깐만. 난리 친다고요? 어떻게 난리 치는지 한번 여쭤봐. 지금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난리 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난리 치는 거예요? 아, 진짜... 방방을 떼어야겠죠. 그러니까 유리를 통해서 봤을 때 밖에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왕왕왕. 왕왕. 네. 네. 버무려. 네.